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단일화에 거의 한 뭐 15분에서 30분 이렇게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후보님 입에 전국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첫 질문은 역시 단일화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후보 단일화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사실상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습니다.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닙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DJP 연합을 제안한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책임 총리를 제안하고 그런 식의 제안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서 듣는 질문이 항상 그겁니다. 이번에는 도중에 그만두지 마라. 또는 이번에도 단일화할 거냐. 그런데 저는 모든 선거를 사실 완주했는데 왜 이번에도 그만둘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야말로 사실 잘못된 기득권 정당의 정치 세력의 이미지 조작인 거죠. 제가 그만둔 적이 없습니다. 현재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적어도 단일화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협상에 응해야 되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선은 직접적으로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권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는 그를 위한 수단이자 과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대한 의지 실현 가능성보다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런지요. 뭐 제가 다른 당이니까 그 당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내부적으로도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둘 간에도 서로 이렇게 공로나 어떤 합의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4번에 의해